칼쥐 버프 먹는 건 아닌데 일단 이제 칼쥐를 항상 언제든지 누구나 집착자가 맞든 아니든 그냥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킬 체크도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무조건 성공할 수 있어요 이제 스킬 체크 실패 그런 거 없을 거면 그냥 무조건 성공이에요 대신에 만약에 한 번 하면은 한 번 하면은 게임 끝날 때까지 그 칼쥐 쓴 사람은 치료가 불가능해요 그렇게 바뀝니다 이건 상향인지 하향인지는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직접 플레이해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너프 쪽에 중점을 맞추고 있는데 딴 사람도 다 그래요 해봐야지 알아요 어 그럼요 그거는 완전한 살인발 상향이죠 근데 확실히 옛날에 원래 그렇게 봤어야 됐다고 나는 항상 생각을 했던 게 개구멍은 어쩌고 마이어스다 개구멍은 그... 생존자한테 있어서 패자부활전입니다 패자부활전 패자부활전이에요 정말 그 게임에서 져가지고 한 명이 겨우겨우 살아나가는 그런 그림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의 개구멍은 그게 아니에요 아니야 지금은 완전 갑질해 아 그니까 승리가 갑질한다는 표현도 이상하지만 어... 생존자가 너무 유리해요 일부러 살인마가 개구멍 안 나오게 하려고 막 지렁이 플레이하듯이 이상해요 시스템이 지금 바뀌는 건 잘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신차리라고 얘기해 주고요 야 지금 감자나 방금 깬 사람도 치료체크 다 맞히는데 옆에 사람이 틀리면 되나? 좋아요 인심권 냅둘 거예요 자작아 이렇게 에라인 슬픈데 슬픈데 슬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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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것이 바로 흑테스다 절대 보이지 않는다 다시 올 수 있어요 다시 왔죠 안녕하세요 우주에서 제일 귀여운 살인마 협회장님 오늘도 저희 갈바벨을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임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신지요? 겁나 많아요 거기가 많다고요? 어쩌라고요? 아니 양 같은 거 이거 잠깐만 점점 점점 이거는 째야겠어 이건 아니야 이거는 왜냐면은 왜냐하냐 왜냐 왜냐하냐랜다 아이 잠 언제 깨냐 왜냐하면은 어 내가 거미일 확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뺄게요 자 전율을 파괴하려면은 일단 토템부터 이렇게 일반 토템부터 다 막타를 해야되요 하 하 흠 팔찌 밖임 아 곧 밖에요 곧 밖에요 곧 밖이에요 전율 파괴하는데 일반 토템을 파괴하는 이유는 전율의 효과는 맵에 남아있는 일반 토템의 개수에 따라서 맵에 남아있는 개수에 따라서 토템을 부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토템을 부수게 되면은 이제 토템을 부수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나는 여기 있어야 돼 나는 집착제여가지고 첨나이 켜버렸네요 지도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이거 에이돌 같은 거 없으면은 걸렸다 케빈에 걸렸다 어 잘했어 잘했어 내가 하려던 거 같아 다 알아서 해줬네요 마무리 짓고 뭐야 케빈에서 잡힐거 아니었어 걸렸네 이거 이친꺼 돌렸니 나는 일단 안갈게 나는 일단 거미일 수가 있으니까 어 근접하는 플레이 안하고 오 온다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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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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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숨을게 거미일 수 있다니깐 거미일 수 있다니깐 쌓아준거 같은데 내 생각이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전율과 루인을 꼈어 전율과 루인을 꼈어 근데 거미를 꼈어 나머지 관계의 퍽은 뭘까 저 왜 Must have you 때비 퍽 무사함은 확실하게 edor 간을 한방은 아니구요 한방은 아니고 무사 근데 한방은 끌리 Tôi 참 바로 집총 집총 우선 제가 집총 사바 엔두링, 파츠, 보드탈 그쯤 나도 그쯤 예상합니다 거미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우리는 또 했자 빠르죠 내 탓이 하자 드디 어서 어서 어, 팔찌다 팔찌 대박 팔찌 대박사각 야 반대, 반대 반대, 딱 반대 나 죽는다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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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자라고 지금 자, 지금 자 나가면 되지 나가면 된다, 나가면 된다 자, 칼찌 자 나는 자매 안 치 나는 자매에 취하지 않았다 나는 자매에 취하지 않았다 나는 자매에 취하지 않았다 아 아, 더 갈걸 야, 이거 맞아주면 대박인데 이거 그냥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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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희생 와, 대박인데 이거 대박 크으, 이게 동료지 와, 김풍, 내가 아이디 기억해둡시다 와, 내가 어떻게 하나 했더니 맞아주는 척을 해가지고 와, 내가 어떻게 하나 했더니 와, 개쩔었다 저거지 와, 개쩔었다 저거지 와 와 아, 예, 예 아, 예, 예 렘버 유 여러분 동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린 저런 생존 말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와 와 장난 아니다 와 잘한다 태국인인 것 같아요 잠깐만 오브젝트 피플이 뭐야 맞네요 겁이 맞네요 아, 뭘 마지막 하나는 격분이었네 니가 몰랐네 직전 하나였고 fedora 우린 Figur 네 네 예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